형, 나 한 명이 남았어. 아 형 형 형. 너 마크는 무거운 반응이 되는 사람이야? 어이~~ 나 한 명이 남았어. 한 명이 남았어. 한 명이 남았어. 한 명이 남았어. 나 한 명이 남았어. 나 찍는데 나 좀 찍자. 나 진짜 모르는 게 많은데 그냥 1분 다 넣어. 나 그냥 2분이 몰라. 괜찮아. 나이가 더 많아. 나이가. 왜 내 쪽으로 안 줘? 너 싫어.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. 마크 형한테 약간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연습하던 그때였지. 근데 마크 형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연습을 많이 했어. 정말 밥 먹는 시간 빼고 연습했어. 그러니까 춤 추다가 힘들면 랩 연습하고. 나 그리고 원래 집에서도 기름은 올리브 오일을 써? 나 무조건 올리브 오일을 마셔. 좋아. let's see. 얌물 유암이 fizность. 너무 오랜만이야. 핫살스 안녕히 계십시오 너무 오랜만이에요 핫사스 재민씨는 지금 뭐예요? 그걸 하는 건 우리인데 왜 그쪽에서 털을 하는 거야? 헐 우리 제 블랙리스트야 제가, 그리고 또 연습생 생각해보면 재민이랑의 기억이 갑자기 올라왔는데 제가 기억으로는 이건 아기 신인도 전이었어요 근데 저희 어린이 친구들끼리 뭔가 춤을 맞춰야 돼서 슈퍼주니어 생랭이들을 쏘이소리를 한 번 했었어요 근데 제빈이랑 연습한게 떠올랐는데 제빈이가 되게 귀여웠어요 아 그때 기억나요 어 그때 내가 마카롱한테 마카롱 안무하다가 저를 쳐가지고 제가 울었거든요 그 울어가지고 제가 마카롱이 어 괜찮아요? 제가 뭘 요구했어요 제가 그때 마카롱한테 뭘 뽀뽀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내가 뽀뽀했었는데 뭐야 근데 그때도 그랬나 왜왜왜 마크형 의견 좀 들려주세요 그 처음 들어갈 때에서 그 예전까지는 진짜 네가 연습한 그대로 하는데 근데 그냥 놓치고 그러는데 그냥 그 있는 거를 이렇게 하면 편하게 해보고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일단 뒤에 보시면 그리고 일단 뒤에 보시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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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사서 깊이 됐다 내일 가 같이 가 나 기다리라고? 지금 막혀 지금 막혀서 다음날 40분 걸려 그래? 마카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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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국이 분석을 와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깜짝해지는 JI 그리고 깜짝 놀랐고 나는 아무것도 안 남아주신에 여기 있는 곳은 어디? 바니, 그리고 여기 있는 곳은 도구산 도구산 진짜 너무 다바 내게舒服 하루하루 이제 마음에 들었습니다. 네 여러분 정말 짜증나요? 하하하하하하하 . . 아, που는 숙소에서 수소는 일이었어요. 저는 제 안 불구정하지 못했어요. 랩랩래 인사 난 좋아하고 아 너넨 재민이랑 비합한 거 마지막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하라고 안 시켰는데 밥은 먹었어요? 아 형 형 형